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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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뭐에요 이름이? 전 대룡남이라고 합니다. 아 나 들어왔어. 어디 갈까 고민 중이에요?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? 아 같이 이쪽으로 와요. 안녕하세요. 클럽 갔다 나왔어요? 아 지금 클럽 어디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아니요 아니요. 몇 살이에요 둘이? 23이에요. 23이면 지금 클럽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요. 술은 안 먹어요. 아 술은 안 먹어요? 아 원래 놀 때 술 안 먹어요 둘 다? 아 진짜요? 되게 건전하다. 아 의상 보면 굉장히 뭔가 핫하게 놀 것 같은데 되게 건전하다. 저희 양념게장 먹고 왔어요. 아 양념게장 먹고 왔어요? 홍대까지 와서 이 의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노는 친구들. 아 근데 어떻게 들어봤어요? 아 친구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같이 사진 찍었다고 올렸었어요. 아 제가 집이 이 근처라서 이 근처에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해요.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보고 저를 좋아하면 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래요. 아 근데 오늘 오늘 목요일이잖아요. 목요일 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. 아 공대는 평소에도 사람 많은데. 어 태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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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룡이야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서스크라이버. 아 서스크라이버. 아 땡큐. 둘이 23살인데.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요? 각자. 세 번. 세 번? 적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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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. 나 코멘트. 그냥 들어갈 텐데. 우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유튜브에서 지금 많이 봐. 아 그래 고마워요 고마워요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우와 진짜 대박이다. 그러면 저 사진 찍으면. 찍죠? 사진 같이 찍어요 우리. 왜요? 왜 아니에요. 왜요? 와 이거 사기다. 와 이거 사기다. 이건 무슨 어플이에요? 스노우요. 아 스노우가. 스노우가 잘 찍히네. 그렇죠. 홍대 자주 놀러와요? 집 근처 살아가지고. 아 근처 살아요? 네. 밥 먹으러 나왔다가. 아 그렇구나. 저도 근처 살아요. 네. 동네 친구. 아우. 동네 친구. 너 개그맨 아닌데. 둘이 같이 살아요? 아니요. 저요. 부모님하고. 아 그래요? 지금 또 이 근처에요? 네 저도요. 아. 둘이는 어떻게 안 사해요 그러면? 중학교 친구. 중학교 친구. 아 진짜 오래 됐구나. 네. 전 몇 살인지 알아요? 권다르시. 8. 28. 28. 28. 28. 일부러 그렇게 작게 맞춘 거예요 아니면? 아 작은 거예요? 32. 32. 32. 33. 33. 그렇게까지 맞는 거예요. 10살 연상 어떻게 생각해요? 개소리야. 둘 다. 여러분들 둘 다 남친 거 없대요? 네. 이때야. 가을인데 외롭지 않아요? 외롭지 않아요? 그렇죠? 남자가 와서 터프하게 허리 확 가만 안으면. 바로 은팔재행이라고요? 그럴 수도. 약간 미국 교포 같은 느낌 나요. 저 동남아 쪽 잘 봤어요. 동남아 쪽이요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둘 다 약간 좀 어장이 좀 있어. 어장 관리 좀 할 것 같아. 네? 아니 전혀 전혀 전혀. 아 그런 건 전혀 안 해요? 네. 올인하는 스타일이죠.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.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 그럼 남자가 싫어하는데. 그렇죠 그래서.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. 네. 저는 또 이렇게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우리 또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요. 네. 기억 못 하시지 않을까요? 충분히 기억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. 네. 오늘 밤에 좋은 일 생기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좋습니다.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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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